아이언 정확도 높이는 방법 아이언 정확도 높이는 방법 아이언 정확도 높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은지프로입니다. 오늘은 아이언 정확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언 정확도 높이는 방법 많은 분들이 라운드를 나가시면 몸이 많이 움직여서 자기 자신만의 거리가 나오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언의 정확한 타점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실 때 어떤 연습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풀스윙을 하지 않고 거의 핫풀스윙 느낌으로 쳤는데요. 그렇게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되는 점은 스윙이 커질수록 힘이 세는 힘도 없어지고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자기 자신만의 감을 좀 더 느낄 수가 있고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돼요. 임팩트존에 집중을 하게 되면 좀 더 자기 자신만의 정확한 터치감이 나오면서 더 정확한 거리를 보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라운드에 나가셔서 좋은 아이언샷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